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우리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또 수고 많으셨고 우리도 대한전선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슬슬쩍 뭘 하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거래도 거의 뭐 지금 몇개월이에요? 하나 둘 셋인데 아 4개월 동안 진짜 시장에 관심 봐 너는 살아있는거니 죽어있는거니 도대체 너네들은 회사가 굴러가는 데가 맞니? 와 같은 의심과 의심이 굉장히 또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송전 이슈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쇼커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왜 외국인들이 사야만 하는지 왜 외국인들이 지들이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성심성의껏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거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인게 이제 송전 전기 이슈를 갖다 붙인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슈를 붙여서 날린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제 개인적인 의심을 하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어제 제가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에요? 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얼만큼? 600만주 매도를 진행했다. 600만주 매도를 했다. 장중에 말씀드렸었죠. 프로그램 매도 나가고 있는거 보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게 뭐였죠? 왜? 뭐가 이상한가? 왜? 쟤네들은 수직실현하면 안되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장기 입형 위에서 시작을 했고 외무소하고 오늘 찍은게 얼마에요? 1800원 찍어줬거든요. 어차피 금투 애들은 외국인들의 그 뭐라 그러죠? 요즘 요즘 용어는 아니죠. 옛날 용어. 따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에요? 투신의 이탈 크기 없었고 연기금들의 외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은폰도 깔짝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은 기관에서 봐야되는거 여러분들 투신하고 연기금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키를 잡고 있는건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하지만 얘네들은 좀 어떤 케이스다? 특수 케이스다. 어떤 특수 케이스? 공매도 상환해줘야 되는 특수 케이스의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제가 윗골이 길게 나온거 신경써 써야 된다 안써야 된다? 신경쓸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드렸었죠. 왜? 지들도 충분히 차익실홄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물량을 모아왔으면 물량을 예를 들어서 모아왔으면 한번 정리하고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다시 받아내고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면 됩니다. 전혀 이상한거 아니고 오늘 고가 얼마 찍었다? 정확히 얼마? 1800원 찍었습니다. 장중에 1800원 찍는거 보면 뭐가 있겠어요? 그 1800원의 물량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어요. 그거 보면서 나중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내가 나중에 저 1800원을 뚫으러 가야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얼만큼 써야되는지 얼만큼 개인들이 보여주고 1800원 가는 척 안가는 척 가는 척 안가는 척 했을 때 개인들이 얼마나 던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된다 안 봐야된다? 그런 테스트들을 하나하나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언제부터 나온다? 시세는 2000원 이상. 하지만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는 과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동성을 만들어 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1800원 밑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물량 잘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개인들 물량마저 다 뺏고 2000원으로 날리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친환경의 테마가 온다. 친환경 한번 와야죠. 다른 거 다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트렉스라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다른 애를 다 갔습니다. 자동차만 안 갔어요. 자동차 이제 순서 옵니다. 왔거든요. 친환경 순서 온다 라고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선 전기로 움직인다? 저는 그냥 떼되니까 찌라시 날린 거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든 죽가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한전선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위한 그 정도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이상한 회사. 나한테 돈을 벌어주진 않지만 좋은 회사.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니네들이 뭘 하든 뭘 하든 나한테 죽가면 올려서 돈만 벌어주면 된다. 이게 사실 투자의 뭔가 이렇게 원론적인 투자의 느낌은 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틀린 건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전선이 대한전선 열심히 우리가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배당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주가가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회사와 동네 앞에 슈퍼가 있어요. 상장된 슈퍼가 있어요. 크.. 우리 슈퍼가 다 무너져가고 장사도 안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당은 챙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제가 신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한번 할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어떤 기업이 여러분들 투자하실래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우상향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돈만 벌면 사실 장땡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도주 매매 당연히 수익 냈죠. 오늘도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대한전선 주주분들이 요즘에 한 분 한 분 좀 오고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한전선의 포텐셜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충분히 대한전선 보고 왔다라는 힘을 저에게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대한전선 영상 꾸준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찍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믿고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수익 내면서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고요. 누르시면 카톡창 하나 뜨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